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입니다. 오늘 좀 전에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 사무체에 제출하고 송재호 의원님과 또 이성곤 의원님 그리고 송승문 제주 4.3 유족 회장님 그리고 4.3 당시 행불됐던 분들의 단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4.3 행불인 유족회 김광우 회장님 그리고 4.3 유족회 내에 특별법 개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성도 4.3 특별법 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 4.3 유족회 장봉기 회장님 등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유성곤 의원님께서 특별법 개정의 당부 말씀 간단히 먼저 하십시오. 네 7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아픔의 한이 우리 제주도민들과 4.3 유족들에게 남겨져 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로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한과 한매친 산미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새롭게 보상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리고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4.3 영령들과 그 유족들의 한을 풀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송재호 의원님. 네. 4.3 특별법이 김대중 정부 당시에 2002년 1월 12일 날 제정이 돼서 그동안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그 진상규명 보고서가 노무현 참여정부 때 나왔고 그것에 근거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제주도민에게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했었고요. 그 후에 4.3 평화재단을 만들어서 평화재단 또 유족회를 중심으로 해서 4.3의 정신을 기리고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20대 국회 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 와서 다시 우리 오용훈 의원 대표 발의를 하시고 위성권하고 저하고 해서 제주도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여야 각 정당의 130명이 넘는 의원분들이 뜻을 함께해서 오늘 이제 공동 발의를 해서 그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배상의 문제 또 적법한 절차 없이 진행된 군사재판의 문제 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또 앞으로 제주 4.3이 가야 할 여러 가지 평화와 인권의 길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서 앞으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행사를 법안 개정안 발의를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또 여러분들께서도 기자님들께서도 또 현대사회의 아픈 해결의 측면에서 평화와 인권을 우리가 가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애정과 이런 부분들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송승문 제주 4.3 유족회장님께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에 따른 4.3 희생자 유족회의 호소문을 양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 4.3 시생자 유족회장 송승문입니다 제가 호소문을 메모한 부분을 보면서 낭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에 따른 제주 4.3 시생자 유족회의 호소문 7월 27일 오늘 여야 국회의원 133명의 공동 발의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의 발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범연할 준비와 아울러 대표 발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제주 지역 오영훈, 위성곤, 송재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번 특별법 발의에 여야를 떠나서 총 133명의 국회의원님께서 공동 발의에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을 저는 오래오래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하여 희생 대신 14,530여 명이 희생자와 8만여 명의 유족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 최대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유족이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한 4.3 특별법이 지난 1999년 12월에 여야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 4.3 사건으로 인하여 배경, 기점, 전개 과정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국가 차원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사건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데 소극의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고 후 심사를 통하여 희생자 14,530여 명이 달하는 희생자의 결정과 8만 450여 명이 유족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제주 4.3 평화공원 조성사업, 국가추념일지정, 드라마센터 시범운영, 추모사업 및 거행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사항들을 근본 개정 법률 안에 반영하고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당연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미진하여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매듭 짓지 못한 3,951명이 달하는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해발굴에 대한 사업 또한 친행자임을 확인하고도 민법 규정이 묶여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하지 못한 안타건 현실 등을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조금이나마 진전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소장 판결문 변노인 등 근대적인 사법 절차의 형식이 모두 생략된 채 이루어진 군법회의 명령으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옥골을 치르는 중 6.25 전쟁 통해 군경 총탄에 죽음을 당한 2,530여 명의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를 통해 무너진 인권위 존엄함을 되찾아 주고자 합니다 이미 사업당국은 생존수용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주 4.3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이 절차적으로 부당한 불법적 재판임으로 재판 전체가 무효임을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벌법 개정안을 금년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를 통해 제주 4.3 시생자 영령님들을 유무하고 또한 72년 동안 한많는 삶을 살아오신 고령의 위족과 그 유가족에게 명예회복을 지켜드리고 배 보상을 직업으로 인하여 제주 4.3 사건이 완전한 해결을 통해 더 이상 과거에 묵인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미래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 드리면서 후소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제주 4.3 시생자 유족회장 송승문 회장 및 유족길동 네 이상으로 3.3 특벌법 전부개정안 제출했다는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밖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